다음 사연입니다. 고정지출 미쳤니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돈이 모이질 않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틀린 얘기죠. 돈이 모이질 않는 게 아니라 소비를 통제 못하겠어요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누가 돈을 가져가는 건 아니야. 엄마가 지갑에서 돈을 매일 빼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진짜 고민이야. 그러면 진짜 고민이야. 제가 돈을 벌어보면 엄마가 자꾸 빼가고. 통장에 200씩 넣어놨는데 누가 빼가요. 이거면 진짜 고민이지. 이건 범죄니까. 이거는 지금 경찰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가족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가 여기 통에다가 저금통에다가 200만 원씩 넣었는데 매달. 아빠가 빼가고 엄마가 빼가고 동생이 빼가요. 너무 고민입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 어떻게 내부적으로 찾아야 되나요? 이거만 고민인데. 이건 고민이 아닌데. 이건 잘못 얘기한 거지. 소비통제가 안 돼요. 진짜 늦게. 그러니까 모르겠지. 모르겠지. 저축률 모르겠어요. 저축률을 모르겠지. 모르겠어요. 왜 이거 소비통제가 안 되니까. 고정지출 미쳤니라고 닉네임을 정해주신 거 보면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진짜 고정지출이 미치도록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 미치겠는 건 맞아요. 내가 봐도 미치겠는 거야. 이게 뭔가 돈이 모이진 않고 저축률도 모르겠으니까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안 모이는 거 보니까 뭔가 고정지출이 많은 건가라고 이렇게 합성을 하신 거예요. 엄마가 빼가는 건 아니고 고정지출이란 놈이 빼가는구나. 그래서 고정지출이라는 얘기가 빼가니까 미치겠네요. 농담입니다. 20대 후반 미혼이시고 세종에서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나쁘지 않나요? 좋습니다. 거기다 공무원이요. 세종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이요. 여자분이신가? 네. 몰라요. 이분이 여자분일 거라고 추측이 돼요. 뭔가 문장에 이런 거라든지 돈을 쓰시는 거 보면 여성분이라고 추측은 되는데 필라테스죠. 필라테스. 그런데 요즘에 남자들도 필라테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확률상 확률상 여성분일 것 같아요. 여자분. 세후 230. 30만 원 정도. 공무원의 세후 230. 부모님과 같이 사니까 사실 거주 비용도 적게 드니까 괜찮죠. 맞아요. 남자분이면 고정지출 미쳤니가 아니라 고정지출 미쳤나? 미쳤니? 미쳤냐? 미쳤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안녕하세요. 세종에 부모님과 거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새해 20대 후반이고 취업한 지 5년. 맞네요. 여자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됐는데 모은 돈이 없어서 고민이다. 월 수입은 세후 230 정도고 고정지출 130. 그럼 100만 원 저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돼요. 생활비 40 제외하고 월 60만 원은 저축하려고 하는데. 고정지출 130인데 플러스 생활비 40이면 고용지출 170 아닌가.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돈 쓰고 60을 저축하려고 한다. 일단 1번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죠. 230 벌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월 60을 저축하겠다. 그렇지. 이게 좀 이상하네요. 저는 저거. 계산식이 좀 안 나온가요? 230 벌는데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월 60을 저축한다? 그렇죠. 부모님과 사는데 170 쓰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상세지출은 뒤에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정지출을 제외하면 이 고정지출이 뭘까 사실 궁금해지네. 그래서 매달 120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축도 하고 싶고 주식 투자도 하고 싶다 보니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을 넣으면 여기가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저축이니까 가만히 둬야 된다. 이게 당연하죠. 돈을 넣었으면 가만히 둬야 되는데. 그런데 통장에 돈을 가만히 둘려니까 조금 좀 불안한 거예요. 왜냐? 돈을 빼서 주식을 사야 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소비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빼서 돈을 주식을 사거나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둬야 되는데 가만히 두면 불안한 거야. 어디 소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주식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운동을 결제할 때 큰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없어요. 잠깐 그냥 약간 저금통 개념이죠. 이게 지금 계좌가 저금통이야. 맞아요. 저축 통장에 돈을 넣었으면 말 그대로 저축이니까 안 건드려요. 저금통에 돈 넣었으면 이거 안 쓰는 게 맞는데. 그렇게 마음먹고 넣어놓는데 돈 쓸 일이 생기면 그냥 뺏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큰일이냐. 진짜 막 결혼을 해야 돼. 이런 큰일이 아니라 기념일 선물. 그러니까 뭐 친구라든지 누구 어떤 그런 분들한테 옷을 산다거나. 물령 옷을 30만 원짜리에. 크라테스 세 달에 40만 원 같은 거 등등 해서 쓴다. 그러니까 이분은 비상금 통장 같은 개념으로 저축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제가 그만둘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보면 저축은 15만 원을 기본적으로 간다. 이게 빠져나가는 돈이죠. 고정비. 그렇죠. 통장에 오자마자 나가는 거. 자동이체 되는 거. 그리고 남는 돈이 60만 원 정도. 보험 11만 원. 이거는 좀 어때요?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많이 나가는 편이죠. 20대 후반에 보험 11만 원 정도면 저건 과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가족력이나 이런 거. 지병이거나 이러지 않으시면 너무 좀 과한 편인 것 같고. 지병이 있어도 과하고. 부모님 용돈 10만 원. 저건 하숙비 같은 느낌이겠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사실은. 이 정도는 뭐. 돈 벌기 시작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여행계. 친구들하고 여행 가려고 2만 원씩 모으는 그런 거. 물론 이제 여가를 위해서 지금 소득 수준에서 크지도 않고. 그렇죠. 2만 원 정도면. 2만 원 정도면. 여행 갈 수 있죠. 못 가는. 이거 뭐 20만 원 이러면 뭐 강하겠죠. 2만 원 정도면 할 만하니까. 유류비 10만 원. 지금 차가 있죠.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할부가 70만 원인데. 도대체 무슨 차를 사셨는데 저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있지 않을까요? 세종이신데 공무원이고 부모님 집은 또 조금 약간 멀리 있으니까. 그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 갔다 하더니 차를 타라. 필요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차를 살 때 할부를 하면 전액 할부보다 선수금은 일단 최소한 얼마 정도 깔고 가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혹시 자동차 할부 12개월로 하셨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너무 할부가 지금. 보통 한 48개월 뭐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죠. 길게 하죠. 48개월 36개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대충 50개월이라고 하면 3500만 원짜리 샀을까? 너무 비싸요 그러면. 어쨌든 너무 세다. 너무 세요. 너무 세다 이거. 이거는 차가 필요한 거면 훨씬 싼 걸 타고 다녀도 되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진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출퇴근에 의해서. 그러면 그 출퇴근용 차량으로 쓰기에는 너무 세다. 230을 버셔가지고 70을 갖다 넣는 거니까 사실상 그냥 3분의 1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비, 보험료 이런 거 생각하면. 보험료도 또 들어가죠. 그냥 내 소득의 절반은 차에다 갖다 부어버리는. 아마 새 차니 뭐니 이런저런 돈들도 많이 들 거고. 많이 들죠.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면 한 40% 가까이 차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건데. 그럼 내 인생의 40%가 차냐.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면 저 정도면 택시 타는 게 낫지 않아요? 어딘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저라면 이게 꼭 차가 필요하다면 그냥 뭐 마티즈나 중고로 사다가 중고로 팔아도 충분한데. 이거는 조금 젊은 나이시니까 새 차 좋은 거 한번 타보고 싶다 했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정리해야 되겠네요. 저는 저라면 정리합니다. 이거 정리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30% 넘게 지금 차에다가. 차에다가 들어가는 게 거의 반이에요. 70%에 유류비 10만 원에 자동차 보험료에 유지비까지 들어가면 거의 100만 원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급식비 10만 원이라는 거는 저건가요? 아마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밥 먹는 거 돈 내야 되는 거. 넷플릭스 17,000원. 이거 엄마 아빠랑 같이 보는 거면 엄마 아빠가 내도 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는 넷플릭스 안 보시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아직은 저거 쉐어를 할 수 있는데 한 4,000원 정도로 좀 끊어가지고. 이거 조금 어떻게 같은 회사 내에 있는 분들하고 모아가지고. 그건 불법이 아니니까. 4분의 1로 좀 줄여주시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저 70 때문에 다른 건 그냥 껌값이라고 보여요. 통신비 3만 원이면 싼 거 아닌가? 싼 거죠. 마이틸폰 같은 거 쓰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노조 2만 원 이건 못 좀 쓰시는데. 저건 내야 되는 거고. 강아지 돌봄비인데 이게 저는 정확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세종에 사시잖아요. 같이.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 강아지의 주인은 부모님이냐 나냐. 부모님의 강아지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부모님이 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내가 내야 되나요? 혹시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때 데리고 온 강아지 내가. 아 내가. 아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반대하는데. 야 너 엄마한테 산책 시켜달라고 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가만하면 또 쫓아내버릴 거야. 하면 돈 내가 다 해.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해. 이런 거 있으면. 그거였을까? 강아지 주인 논란. 아니 정확하게는. 넷플릭스와 강아지는 따져봐야 돼. 왜냐하면 공유를 하는 그런 건데. 어찌 보면 부모님도 보실 건데. 반반 내시는 건가? 아니 부모님도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니까. 세종시에 집 가지고 계시면 지금 못해도 4억 이상 올랐어. 그리고 부모님 거기서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3, 4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강아지 정도는 내주셔도. 지니스 님이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데려와서 저희가 강아지 돌봄 돈 냅니다. 반대. 그런 거였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반대를 뚫고 했으니까 뭐 내긴 내야 되지만. 저거 거의 돈 10만 원. 넷플릭스랑 강아지 돌봄 비고 부모님과 조금 반띵 하면. 조금 아낄 수 있는 돈이긴 한데. 일단 소소한 것보다 자동차 할부가. 그러니까 강아지 엄마가 누구냐를 정해야 될 것 같아. 강아지 엄마가 우리 엄마인 거지. 난지.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한테. 자 언니한테 와 이런 경우가 있고. 내가 엄마고 할머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언니고. 엄마를 할머니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 강아지를 만약에 우리 엄마가. 부모님이 엄마한테 와 라고 부른다면. 엄마가 내라. 할머니한테 와 라고 불러. 솔로몬이다. 할머니라고 명확하게 명칭을 정해줘라. 그러면 8만 원 낸다. 이렇게 정리하죠. 자산이 600만 원이에요. 차가 진짜 한 3천만 원 이상일 것 같은데. 예적금 지금 380 정도. 월 5만 원씩 저축한 거랑. 예달 60만 원씩 저축하고. 저금통에 남은 거. 그러니까 넣다가 또 빼셔. 바로바로 빼서 쓰고 남아요. 쓰고 남은 돈. 쓰고 남은 돈이고. 큰 지출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습관이 잘못되죠. 이건 뭐냐면 그냥 주머니에요. 주머니에 넣어놓고 돈 쓸 일이 있으면 쓴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예 습관이 지금 잘못 들은 거예요. 이거는 개념 설정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말이 예금 통장이면 여러분들 우리 수십 출급 통장도 예금 통장입니다. 정확한 분류는. 그래서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씁니다. 이거나 마찬가지에요. 주식이 213만 원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맞나요.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너무 부럽게 다정변 써주시니까. 다정변이요. 진짜 개엉망진창.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바꿔야 돼요. 이건 바꿔야 됩니다. 이게 개념 자체를 새로 잡으셔야 돼요. 사회초년생이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지금 특별히. 아니 사회 5년 차에요. 회사 다닌 지 5년도. 아 그러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가. 이제 아시는 거거든요. 아셔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습관이 잘못 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저 적금 5만 원은 뭐냐면. 이거를 하고 있어라는. 마음의 안도감을 얻기 위한. 나 이거라도 하고 있어. 나 저축하는 사람이야. 주식도. 주식도. 나 투자하는 사람이야. 봤잖아요. 213만 원. 이거는 알뜰하게 딱 계산해가지고. 나 213만 원 지금 수익인데. 이게 아니라. 아 이거 지금 아까 어떤 분이 평가 얘기일 거라. 그냥 대충 있을 때마다 조금 사고 찔끔찔끔찔끔 사면서. 나는 주식 투자도 해. 저축도 해. 적금도 해. 그런 사람이야. 라는 안도감을 얻으면서. 그리고 여유 또는 차곡차곡 모아놓는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돈 쓸 일이 생기면 써. 나는 요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저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사연 주신 고정지출 미쳤니 님은 저축을 안 하시는 분이 맞아요.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짜투리 돈이 어딘가에 그냥 굴러 남아서 남아있는 돈. 우리 장롱 밑에 보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떨어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 돈이에요. 이건 저축하신 게 아닙니다. 개념을 잘못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거는 지켜야 되는 어떤 선 같은 건데. 그렇죠. 나는 뭘 목적으로. 그냥 원하다가 필요하면 뺀다. 이거는 그냥 뭐. 저축은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서 꼭 아까랑 같은 얘기인데. 이거 주식. 이게 나한테 마음의 안도감을 준다니까요. 그거를 안 해야 돼요. 저걸 왜. 저는 오히려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하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 더 쓰게 돼요. 특히 뭐 만약에 뭘 사놨는데 올랐어. 맞아. 30만 원 올랐다. 그러면 이걸로 선물 사고. 소고기 먹을 생각해요. 근데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떨어지면 또 뭐.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겠지. 이런 약간 마음에 안도감을 주는 개념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30% 수익이 나도. 두 배가 나도. 두 배가 나도 200만 원인데. 그게 쉽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축하는 게 차라리 훨씬 확실하게 가는. 그러니까 크게 의미 없는 규모의 금액대와. 지금 마인드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저런 것들을 괜히 나를 해치는. 그냥 진짜. 아 우리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난 부자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땅이 알고 보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 그냥 묘로밖에 못 쓰는.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재산세만 나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건 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갖고 계신 자산은. 이거 새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건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면 돼요. 차 좀 정리하고. 차가 꼭 필요하시면 중고로 정말 싼 거를 타시든지. 아마 부모님이 차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집의 특징이 약간 엄마 차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집이 못 사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강아지도 키우고 하는 거거든요. 강아지 키우면 부자인가요? 아니 세종시에. 세종시 아파트. 세종시에서 강아지 키우는. 세종시 아파트면요. 지금 엄청 올랐네요. 맞아요. 최소 4년 가지고 있었으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못 사시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좀 몇 개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도. 이준님 좋은 말씀이셨어요. 잘 벌 때 잘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도 지금 1, 2년 내에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 제가 금전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잔다. 잘하셨습니다. 노력하면 되죠. 결혼한다면 공무원 임대주택. 다들 이렇게 요즘에 임대주택을 너무 제 최우선으로 선택하시는데 저는 이거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그건가요? 이것도 집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런데 싸니까 아마 싸니까 1번에 선택지로 두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가 내가 이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저 지금 그 생각. 뒷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어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돼. 2,500? 이거 살짝 대출받으면 돼요. 이번 저 공무원연금 대출 이런 거 받으면 2,500원은 충분히 나오지. 2,500원에 30정도라면 충분하다. 이거 결혼할 수 있다.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나 살 집은 있어. 이미 계산이 똑똑하니까 따다닥 되는 거예요. 아직 급하지가 않아.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배 끊어야 되는데 병원 가니까 건강검진 아무 이상 없대. 끊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은 괜찮아. 결혼도 하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은 있어요. 저렇게 들어가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인 게 뭐냐면 봐보세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2년 뒤에는 퇴거해야 된다. 재계약 시점에서 재계약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임대 아파트 들어가면 2년 뒤에는 집을 사서 퇴거해야 될 수도 있다는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집을 살 생각도 있으신 거잖아요. 있네요. 그런데 돈이 600만 원이로. 이게 누구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냐. 그럼 남자친구 돈이든지 부모님 돈이든지인 거잖아요. 그냥 계획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막연하신 것 같아요. 막연.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정신 차리고 하면 되는데 차랑 아까 말한 여러 가지들 정리하면 되고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개념 싹 다 뜯어 붙이셔야 됩니다. 지금 2년 뒤에 퇴거 걱정을 왜 하냐고 지금. 집을 사는 걸 어떻게. 아니 심지어 임대주택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퇴거라는 거는 집을 사야 퇴거할 수 있는 거니까. 실고주용 부동산을 사야 퇴거하는 거니까. 사야 되는데.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최종 목표는 세종시에 내 집 마련. 아 세종시가 근데. 근무지도 세종이네. 그러면 차가 왜 필요하죠? 세종시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그러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위험감이 느껴져요. 이번에 이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 여유는 제가 봤을 땐 세종시 48평일 것 같아요. 부모님에서. 부모님한테 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일 것 같고. 아니면 남자친구도 좀 돈이 있거나. 분양을 받아놓은 게 있거나. 여유를 갖는 건 좋지만. 이거 그래도 아깝습니다. 훨씬 많이. 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세종에 내 집 마련하는 목표시면 이뤄드려야죠. 이뤄드려서 자꾸 뼈를 때리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5년을 일했는데 600을 모으셨다? 아 그러네. 5년을 일하신 거죠. 5년 일해서 지금 600과 차가 있는 거죠. 근데 차도 할부예요. 그럼 차도 돈 모아서 한 게 아니에요. 5년 일해서 600만 왔으면 1년에 100 모으신 거예요. 나머지 돈 다 쓰신 겁니다. 그런데 왜 저축을 안 하시냐. 큰 돈 나갈 일을 대비해서. 이게 예금통장에 돈을 꺼내 쓰는 게 제일 문제인 거 본인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걸 못 꺼내게 하면 되잖아요. 저금통에서 나는 돈을 꺼내 쓰는 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이에요.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돈을 저금통을 잠가버리기에. 즉 적금으로 넣거나 1년 만기 2년 만기 적금으로 예금으로 묶어놓기에는. 큰 돈을 써야 될 때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못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지껏 큰 돈을 쓸 일이 있으셨나요? 차 사는 거 말고는 없죠. 그리고 앞으로 큰 돈 나갈 일도 결혼하는 일 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결혼할 때까지는 묶어놔도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큰 돈을 쓸 일이 없어요. 없는 상황이죠. 없어요. 그리고 여지껏 큰 돈이라고 하시는 게 아까 필라테스 30만 원, 40만 원. 친구 선물용은 30만 원. 이게 평상시 지출보다는 큰 돈이지만 이건 목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 소소한 지출이 여지껏 5년 동안 모으셨을 수 있었던 3, 4천만 원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행계처럼 차라리 이분의 1단계 레벨업을 한다면 소비계에서 그냥 10만 원을 계속. 쓸 돈. 차라리 쓸 돈. 그러니까 말씀하신 큰 돈 나가는 거 대비용으로 매달 10만 원을 뭐 어떻게 진짜 저금통에, 대지저금통 같은데 현금을 넣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 돈만 쓰시거나.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맞습니다. 지금부터 잘 하시면 되는데 금융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적금. 근데 적금도 해지가 되잖아요. 해지는 되는데 이분이 해지해서 쓰시는 분 같지는 않아요. 해지할까 봐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해지할까 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적금을 안 깨는 거 보면 그 돈이 꼭 필요해서는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깨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주는 거 어때요? 그것도 좋죠. 부모님을 아예 줘버리니까. 부모님께 그냥 맡겨놓는 것도 좋고. 나 못할 것 같으니까.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이시면 행정공제회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행정공제회. 이건 이제 행정공제회는 일종의 공제는 보험에 다른 말이긴 한데 좋은 점은 사업비가 없어요. 그리고 저율과세하고 세금 자체도 굉장히 낮고 복리에다가 이율도 꽤 높은 편이에요. 지금 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150만 원 때려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깨야지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잖아요. 연금으로만 다 나오고 퇴직수당 찔금 나오는데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조금조금씩 모아나가는 거.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한 달에 많은 돈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 결혼할 때 다 깨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야 되는데 그 돈도 지금 없어요. 행정공제회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공제 같은 거 기본으로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적금. 그냥 20만 원짜리든 30만 원짜리든 여러 개로 해가지고. 지금 가입하는데 20짜리 하나, 30짜리 하나, 40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쪼개서. 혹시나 깰 수 있으니까. 혹시나 진짜 무슨 일 생겨가지고. 아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깨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안 깬다는 각오는 마음을 먹고요. 근데 혹시 진짜 돈 쓸 일이 생기면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고 뭘 하냐면 목돈 좀 한번 마련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목돈 마련한 적이 없어. 목돈을 마련해봐야 이게 되게 뿌듯하고 그게 느껴지는데. 거기 가기 전에 돈을 계속 쓰시니까. 다 쓰시니까. 다 쓰시니까. 이게 저는 너무 아까운 게 5년 동안 모은 게 600이면. 그렇죠. 너무 아깝고.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고정지출 미천이라고 하시지만 고정지출이 큰 게 아닙니다. 쓰시는 거 보면 고정지출이 별로 없어요. 차 할부 때문에 한 달에 130, 140 정도 되는 고정지출이 나가는데. 차 할부는 생각을 진짜 마음을 굳게 먹으셨다. 차 파시고 중고로 그냥. 그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너무 비싼 차를 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통장 쪼개기 그림 만들어주셨는데. 이것도 설명 한 번. 이게 여러분들 이거 캡처해서 쓰셔도 괜찮은데. 핵심 통장 쪽에 이거 한 번만 해놓으시면 습관 들면 돈 새 나가는 거 절대 안 보여요. 없습니다. 한 푼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저 주거래은행 통장은 그냥 누구든 쓰는 메인 통장이에요. 이 안에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입니다. 여기로 월급이 들어와요. 월급이 들어와요. 월급이 들어오는데. 공과금 관리비 통신비 교육비 저축 보험료 저런 건 다 급여일 플러스 5일 이내로 다 맞춰놓으시면 돼요. 여기에 다 세팅하고. 월급날은 21일일 수도 있고 25일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다 빠져나가게. 어 저희 도시가스 요금 이런 것들은 그날 못 빠져나. 그런 거는 뭐 비상금 통장에서 하든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날짜를 조절할 수 있는 건 5일 이내에 다 맞추셔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신용카드 카드이체일은 월급날 플러스 1일이 아니라.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게 결제되도록. 그거 맞추는 게 보통 대부분의 카드사가 14일이에요. 14일인데 신한카드가 13일인가 그렇고 막 현대카드 카드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카드사에 전화하셔가지고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게 이번 달에 결제되도록. 그러면 월급이 20일인데 14일날 카드 나가면 연체되는데요. 그러면 카드 쓰시면 안 되는 수준인 겁니다. 카드값 못 갚을 정도의 여유자금도 없다? 그럼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 하냐. 월급 들어오고 5일 이후면 내 통장에서 돈 건드릴 사람 없잖아요. 다 나갔죠. 통장에 있는 돈 싹싹 긁어서 파킹 통장으로. 요즘에 토스. 그런데 카드를 쓰면서 잔액이 남지 않는 분도 많잖아요. 한도를 또 걸어야겠네요. 그래서 카드를 뭐에만 써야 되냐. 통제할 수 없는 지출에만 쓰셔야 돼요. 통제할 수 없는 지출. 예를 들어서 유류비. 이거는 기름값 오르면 모르는 대로 쓰는 거지. 내가 플렉스 해볼까? 올해는 기름 막 고급류. 그것도 있구나. 고급류 한 번 넣을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럼 교통비, 통신비 뭐 이런 것들은 과소비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만 신용카드로 쓰시고. 그다음에 밥 먹는 거. 밥이야. 점심에. 아이씨. 순대국밥 먹을까? 아니면 순대국밥 특 먹을까? 특 먹는 게 과소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꼭 써야 되는 것들 정도만 신용카드로 쓰시고. 그리고 그 외에 용돈 통장은 따로 옥지수 통장은. 한도를 좀 걸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셔도 돼요. 내가 통제력이 약하다 그러면 한도. 한도를 좀 걸어놔야지 잔액이 남더라. 네. 월금비 들어오고 나서 5일 이후에 통장에 주거래은행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사연자분도 했어요. 파킹 통장까지는 왔잖아요. 문제는 저게 없어요. 저축이 없는 거예요. 3번. 주거래은행에 3번 저축이 없다 보니까 남는 돈이 많아요. 60만 원 이상. 그래가지고 파킹 통장 빼고 그 파킹 통장. 적금 같은 거. 그렇죠. 그걸 따로 해서 묶어놔야죠. 적금으로 우선 빼야 되니까. 손 못 떼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돈을 정해놓고 쓰셔라. 이분이 보면 용돈이 없고 저 안에 파킹 통장 비상금이라고 말씀하니까. 저 안에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여기서 용돈 개념으로 써버리니까. 얼마 쓰려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쓰냐 하면 그냥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용돈은 40 쓰고 60은 저축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용돈은 40 있는 대로 쓰고 60씩 모여줬어야 될 돈이 한 푼도 없는 거 보면 그 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넣고 그 다음 달 월요일에 율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월요일날 할지 1일날 할지는 본인 편하게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월요일 되면 한 달치. 왜냐하면 한 달치 용돈을 40으로 정해놨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10만 원이잖아요. 매일 첫째 주 월요일에 딱 넣어놓고 나는 일주일에 10만 원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장 쪽 얘기. 그러면 그 체크카드에 들어있는 40만 원 가지고 일주일 사놨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10만 원 썼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체크카드를 쓰라. 거기서 쓰신 거죠. 별도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40이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 됐어요.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10만 원 썼어야 되는데 5만 원밖에 안 썼네? 그럼 아껴 쓴 거죠. 다음 주에는 약간 여유가 있는 거고 만약에 거꾸로 10만 원 썼어야 되는데 12만 원 썼네? 아 이번 주에는 조금 아껴야겠다. 커피도 좀 덜 마시고 커피 캐러멜 마키아토 먹을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든가 스타벅스 갈 거 이디아 가든가 커피는 맥심이에요. 뭐 그러든가. 커피는 맥심입니다. 커피는 맥심입니다. 카노를 먹든가.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통제가 돼야지 내가 얼마 쓰는지 정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 있는 대로 씁니다. 다행인 건 뭐냐면 빚 없다는 거. 물론 이제 차량 할부는 빚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이분의 지금 상황은 지금까지 온 거는 어쩔 수 없고 차만 좀 정리하면 차 1번 차 그래도 조금 해결이 좀 되고 저축은 확실하게 적금 위주로 그래서 깨기 어렵게 만들어 놀아. 그게 1번입니다. 그래서 제발 통장 쪼개기 해라. 돈 모으는 재미 좀 느껴보셔라. 갖고 있는 수중에 뒷자리 좀 바꿔보셔라. 지금 5년 동안 이랬는데 뒤에 공이 6개밖에 안 붙을 정도의 돈이면 이제는 안 되죠. 주식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시 하시더라도 지금 200만 원이 내 인생을 바꾸는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굳이 지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축을 우선 하는 게 기본이니까. 종잣돈 먼저 모으고 저는 천만 원 추천합니다. 1년에 천만 원 모으게 해서 83만 원만 적금 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 30, 40짜리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이 정도면 충분히 천만 원 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악 물고 딱 1년 버티면 천만 원 딱 생기죠. 그리고 차가 만약에 없어도 출퇴근이 되시면 차를 안 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추천드려요. 부어줘야 안 된다. 그러면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반인데 차로 가면 20분입니다. 이러면 좀 저렴한 차로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또 공무원이시니까 수입이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으시니까 잘 모아야 돼요.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해보자. 그러면 충분히 원하시는 대로 사실 수준 있다. 이렇게 또 사연을 한번 다뤄봤는데 꼭 바꿔야지만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나와주신 우리 김용호 회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2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